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가 주는 교훈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가 주는 교훈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과 순란미 여인과의 관계는 바로 온 인류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른받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신앙의 모습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잠근동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근동산 오늘 본문 아가서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그다, 빗장을 지르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 동사는 잠가야 할까요? 누군가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의 침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하나님은 잠궈놓았던 동산이 열려서 파괴된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히브리어로 하면 간 에덴이에요. 동산 가운데 특별히 울타리로 쳐놓은 동산이란 뜻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잠궈놓은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잠궈동산을 누군가 열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지킨다는 것은 침입을 막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 동산은 잠궈놓은 동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 이 에덴 동산은 잠근 동산이 되지 못하고 열린 동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뱀의 침입을 허용하고 말았죠. 성경 역사상 이렇게 잠근동산이 되지 못하므로 구속 역사가 어그러진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아들 함은 잠근동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장막에서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있었죠. 이 모습을 본 함은 자신의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밖에 나가 폭로하다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돼 가난한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노아의 둘째 아들 함, 함의 입술, 함의 마음이 잠근 입술, 잠근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 또한 잠근동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야 될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사사기 16장 21절이에요. 불리새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한마디로 잠근 동산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른받은 우리의 마음 동산을 말해요. 잠궈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세 번째 예로 남유다왕 히스기야 왕도 잠근동산의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13대왕 히스기야 그는 잠근동산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국고를 바벨론의 사신에게 다 열어 보여주었죠. 그 결과 나중에 그 모든 보아들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다 가져갔어요. 열한기하 20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가로대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 탕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왜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 축복의 보고를 이방 사신에게 왜 보여줍니까? 열한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나오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주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잠근동산이 되지 못했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같이 자기 속에 은근히 남에게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었다는 것. 일종의 교만이죠. 함은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교만함으로 밖에 나가 발설했어요. 삼손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순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힘의 군원을 여인에게 알려주었죠. 히스기야 왕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보물을 마치 자기 능력으로 얻어들인 양 자랑하고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내 탕고를 이방사신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죠. 이 시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잠근 동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덕목이에요. 따라서 디모대전서를 보시면 집사가 되는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집사가 되는 자격의 마지막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 되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해놓고 그 일꾼은 어떠한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자다. 잠근 동산이 되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토요새벽재단을 통해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의 마음을 잘 잠궈놓으심으로 말미야마 어떠한 어둠과 죄악의 요소도 마음 안으로 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드리겠습니다.